TQQQ 미국 주식 3배의 레버리지 ETF 느낌 심상치 않네요 나스닥 마이너스 3% 4번 뜨면 공황 시작입니다 조금 올랐다고 방심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현재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들입니다 코로나19 공황을 보내고 두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위기로 인플레 확산이 되면서 중국이 도시봉쇄를 하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 애플과 테슬라 등등 공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제품 공급률이 저하되고 주가와 지수가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제조업과 물류 중심의 강한 나라입니다 도시봉쇄로 공장 운용이 중단이 되면서 각국의 물품 조달이 돼야 하는데 물류도 막히게 된 상황입니다 환율이 연중가 1290원을 돌파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300원에서 1350원 돌파 후 변곡점이 되면서 달러의 안정세가 돌아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의 행동이 군사적 행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를 앞두고 현재 미국, 중국, 한국, 대만이 반도체 패권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대만의 TMMC 반도체 차질을 위해 대만 점령을 준비하지 않을까 군사적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후의 목적지는 FMC의 빅스텝의 금리 인상입니다 보통 금리 인상은 0.25%를 했지만 인플루의 약박과 바이든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최후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나중엔 경기침체로 폭락 혹은 세락의 길을 걷지 않을까 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예상해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월 12일 다우지수는 0.33% 하락 나스닥은 0.06% 소폭 상승 S&P500은 0.13% 하락했으며 TQQQ는 장중 0.8% 하락하면서 시간 외로는 2% 상승했습니다 XXL은 장중 1.36% 상승하면서 시간 외로는 2.73% 상승을 했고요 연이은 하락과 장중 공포감이 있었지만 다행히 장 마감대 상승 분위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다행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락 시 모두가 두려워할 때 저렴하게 분할 매수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락 중 지수가 위치를 파악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가면서 추가 하락 시 더 저렴하게 수랑수를 담기 위해서는 현금 확보와 분위기 파악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락장에서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 위치가 저렴한 위치가 아니고 하락이 시작하는 고점의 위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폭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V자 반등이 있었지만 지금 폭락은 V자 반등을 할지 반등의 시간이 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코로나 때 압제는 코로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풀어서 그 유동성으로 자산 증식이 있었으며 물가 상승은 상대적으로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폭락은 익숙해진 코로나 잔재 확산과 러우전쟁 그리고 중국 봉쇄 중국의 대만 진공 우려, 인플레이션, 자산가치 위태 등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두 가지의 악재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 증식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폭락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조선 조던 김장석 선생님의 매뉴얼대로 나스닥 종합지수가 한 달에 마이너스 3% 이상 4번 뜨면 공항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0년 3월 등락률 보시면 3월 5일, 9, 11, 12, 16, 18, 20, 27 이렇게 제가 빨간 박스 쳐드렸고요 총 8번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3월 12일 마이너스 3% 이상 4번째 뜬 날입니다 4번째 뜬 날 무섭게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후에 10% 이상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4%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완전 패닉셀이었습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마이갓 지수의 위치와 분위기를 알고서 현금을 갖고 이때부터 분할 매수 했더라면 아주 저렴한 가격과 수량수를 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코로나 이후 폭락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22년 5월 등락률 보시면 5월 5일, 9일, 11일 총 3번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5월달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마이너스 3%가 3번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5월달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마이너스 3% 3번 하락 이 분구가 가장 무섭습니다 5월달 하루 상승은 절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 달에 마이너스 3% 이상 4번 뜨면 공황 시작인데 지금 가장 무서운 사실은 5월달 절반 이상 남았으며 마이너스 3% 하락이 한 번 더 뜨면 공황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달러는 꾸준한 상승과 연중 최고가 1,291원을 돌파하면서 15시 20분 기준 1,283원으로 소폭 하락을 했지만 아직도 달러가 안정세로 오려면 멀었다는 것입니다 유가는 코로나 때 마이너스 달러까지 갔지만 지금은 정반대인 100달러 이상의 모습입니다 달러와 유가의 고가 행진으로 인한 주가가 큰 타격을 입는 모습입니다 현재 공포탐욕지수는 극도 공포지수 6점이며 시장변동성인 빅스지수는 31.77포인트 S&P500 분위기는 전체적인 초록색이지만 나스닥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 애플, 마이크로스포트,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는 하락의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은 빅테크 기업의 성장과 주가의 상승으로 지수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두렵고 모두 사지 않을 때 철저한 분석과 분위기 파악으로 저렴한 가격 모아가셨으면 합니다 경제적 자료 이유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